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그 서양 개발자가 알고리즘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다 중요도가 과장된 면이 있다라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서 악플이 달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구 뭐 피그 뭐 isu 뭐 이렇게 뭐 이런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 어 제가 이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대요 자존심과 허영심이 그들의 판단 흐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팀 대표 자신은 맞고 아니라고 외쳤던 많은 이들은 틀렸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게 재밌대요 근데 여기서 자존심과 허영심이 왜 나오죠 자존심은 그래 뭐 그래 뭐 자부심이라고 그냥 판단을 합시다 허영심이 왜 나오죠 내가 허영이 있어서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뭐 나 혼자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서양 개발자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뭐 그 결과로 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자 봐봐요 본인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귀를 막고 있었죠 자신에게 유리한 단 하나의 사례를 발견하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는데 글쎄요 알고리즘에 대한 우려는 실제 계획 실무에서도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모든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어 내가 하나의 사례로 얘기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죠 일단 제가 몸담은 회사들 중에 80% 이상 80% 이상은 아니 80% 뭐야 90% 이상은 알고리즘을 안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주로 안 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니즈 자체를 모르는 학생 정도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거 완전 팀 대표님 본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어 유리한 단 하나의 사례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일단 자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너무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내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봅시다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란 표현을 하시더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딨냐 어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란 표현을 하시더군요 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가 해당될 수 있는 건 본인 학원에서 1년 반을 교육받고 나온 학생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악평이 직접적으로 들려오질 않으니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보면은 첫째로 그들은 사회 초년생이라 자신의 평판을 누구보다 신경쓰면서 몸을 살이시기래요 그리고 둘째로 특정되기 쉽대요 어 그리고 셋째로 평가하기가 모호하대요 그러니까 어 팁노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 그 이런 특정될 수도 있고 평가하기도 모호하고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악플을 못 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1500만원 정도 가까운 그 큰돈을 주고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어 그 사기를 당했는데 여러분들 아무 말도 못하십니까 보통 아니 근데 뭐 누가 보면은 내가 무슨 막 재벌인 줄 알겠어 그 사람을 모든 회사를 다 알고 막 그런 줄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그렇게 IT업계에서 힘이 세지도 않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충분히 그런 평가를 남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기 사건이면은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본인이 어 사기 저는 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기가 어 실제로 저렇게 취직을 못하느냐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사기냐 아니냐를 얘기한 걸 가지고 그냥 평가하기가 악플이 나왔다 아니었다 이거 이런 논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다른 논점을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첫째에서 셋째까지 종합하여 말하자면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팀노바는 허구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리다는 대표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장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읽어주면 그냥 사기 사례가 나온 적이 없고 우리를 고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허구가 어 이거는 허구가 아닌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거야 그러니까 어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아무도 고소한 적이 없고 실제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우리가 뭐 취업 저는 취업 내역이 사기가 사기도 없고 전 모든 학생이 다 취업을 그 한 연봉 평균을 낸 게 3600이 넘는다 이 얘기를 한 사실 가지고 우리가 사기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모든 소스도 내가 직접 내가 짜준 게 아니고 걔네들이 직접 다 짰다 그 학생들이 다 짰다라고 얘기한 거에서 사실 여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논점에서 평가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일단은 일단 이상해요 일단 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잖아 지금 근데 이들이 무서워서 피해자인데 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래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년 반 동안 사기를 당하고 정말 1500만 원이 넘는 그런 정도의 돈을 써가면서 지금 200명 가까운 수료자들이 배출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사기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어 그러니까 전부 사기라는 거잖아 이 사람 전제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겁나서 200명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 제부터가 어 뭐지 이런 약간 약간 망상 같은 걸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정도로 200명을 통솔할 정도의 그런 그 졸업한 학생들을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에 대해서 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신 거 같아서 감사한데 어 뭔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피해자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안 나왔지만 너는 유죄야라고 하는 그 옛날에 봤던 그 우병우 우병우 씨한테 어 그 다이자 프레임 씌웠죠 어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혐의점은 없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뭐지 법꾸라지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팀 노바 너는 사기를 쳤을 거야 그렇지만 피해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넌 사기일 거야 라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어 학생 그래서 뭐 그렇지만 슬퍼하지 말래요 보면 지금부터 설득력을 높여가면 된대요 이제 솔루션도 해주세요 학원생의 전과후를 공개하래요 이미 공개 다 하고 있죠 팀 노바 오기 전에 스펙 수료 직후에 취업 소개 이유현황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팀 노바 취업 메뉴예요 보시면은 지방대 비전공자 한호정 이라고 써있죠 무슨 전공했는지 영상에도 최근에 밝히고 있습니다 팀 노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이샘팀원 구직 소개할 때 전문대 출신이고 이 친구가 경찰학과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올 때 처음에 어 그 코딩을 할 적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 그랬고 플라니텍이라는 기업에 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커넥트다지라는 회사에 갔고요 그리고 직업군인 출신 그 전에 스펙 다 얘기하고 있죠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보면은 영상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 어떤 배경이었는지 충분히 다 얘기하고 있고 동기는 스티팝에 갔고 양준모는 이제 머니 브레인 유소연은 카노프스라는 회사를 갔고 비전공자이냐 아니냐 어 그 전에 개발 경험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네 티노바에 대해서 수료 직후 취업 소개 얼마든지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회사 이름까지 다 공개하고 있는데 뭔가 깔라면은 좀 검토를 하고 까야지 이게 뭐니 어? 이후 현황 이후 현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근에 어 뭐 상의 같은 친구는 대리주부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료 이후에 이직 컨설팅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고 어 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현황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수집할 수 없죠 졸업하에서 회사에 일하는 친구들을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이후 현황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뭐죠? 딱히 문제 없고 실제로도 많이 놀러옵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 날에도 2년 만에 놀러 왔었고 그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한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와서 이직 상담을 받으면서 스트리밍을 했었죠 그거는 아마 그 라이브 스트리밍 내역 중에서 찾으시면 조한진이라는 친구의 어 그런 어떤 스트리밍 내역도 보실 수가 있고 수료 이후까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 여러분들 그 대학교 졸업하면은 그 대학에서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 어 뭐지? 뭐 이렇게 회사 어디 갔는지 부터 모든 거 다 조사합니까? 아 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팀노바 출신자들은 이력서에 사용 가능한 기술 스택을 너무 과장해놨다라는 어깨 정설이래 어깨 정설도 본인이만 들어요 저 환장하겠다 아니 근데 아 뭐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상식의 문제인데 생각을 해봐 그 어깨에 있는 사람 아 이 얘기도 한 열 번 한 것 같다 어깨에 있는 사람 우리가 속인다고? 전형적인 이 학생의 생각이네 생각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어 그 업기를 너무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네 현업개발자가 있어 근데 그 현업개발자가 굉장히 높은 스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속여? 대부분은 현업개발자들은 그 채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술 수준에서 팀장급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속이죠? 과장해놨다고? 과장해놓는다고? 속는다고? 진짜 전형적인 이 아이티 업계에 대해서 모르는 그냥 소리하고 있네 그냥 그걸 속는 그 기업이 웃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리사 경력 요리 경력 10년인 사람이랑 신입이 있는데 신입이 10년차를 속인다고? 뭐 발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게 정소리를 그리고 봐봐 학원은 취업을 시켜주면 끝이지 그 이유를 학원이 왜 책임져야 하느냐 라고 하시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혼자서 그냥 머릿속에서 망상을 이렇게 하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취업 이후에 상의를 왜 봐줬을까? 상의가 지금 그 회사에서 2년 정도 가까이 일하고 온 거거든요 상의가 2기인가 3기인가 그래요 이길 거야 아마 그런 친구들 취업하고 2년 뒤에 왜 올까? 나래는 2년 뒤에 왜 왔을까? 그런 친구들 많이 와요 저는 이번 주에도 또 두 친구 또 와요 왜 올까? 나는 많이 도와줘요 애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졸업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회사도 골라주고 그 회사 괜찮냐 물어보면 알려주고 사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전형적인 팀노바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어 아니 깔라면 검토를 해야지 검토를 하고 딱 근거를 잡고 까야지 그냥 그냥 냅다 그냥 까는 거야 그냥 봐봐요 질이 다르다고 어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걸 증명 증명 다 했잖아 뭘 더 해 아니 회사 이름 공개하고 평균 연봉 공개하고 동작교육청에 한 명 한 명 어느 회사 들어와서 다 이렇게 다 쩍쩍쩍쩍하고 본인이 동작교육청에 전화하세요 나는 못 믿겠지만 동작교육청은 믿을 거냐 뭐 최근 영상을 보기는 했나? 기본적으로 뭐 깔라면 뭐 근거를 갖고 까야지 그냥 어휴 난 답답하다 그냥 하는 짓 보면 과도한 기술수택을 기재하여 면접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듦으로써 높은 연봉으로 취업에 성공시키는 것을 돕는 곳이다 라는 세간의 평가대로지 않습니까? 야 아니 아 야랄해 야 미안 아무튼 아니 나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과도한 기술수택을 기재하여 그거에 속는 면접관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전형적인 이 IT업계 모르는 사람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와 누가 보면은 신입개발자가 강자고 면접관이 약자인 줄 알겄네 어 그렇게 해서 높은 전몽을 가진다고? 아 그럼 국비지원에서 얼마든지 했겠지 어? 안 그래요? 국비지원이 아니 국비지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연봉 차이가 날까? 그렇게 쉬운데 면접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세요 팀노바 이력서 많이 유출됐잖아요 똑같이 한번 해봐 근데 왜 못할까? 아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잘 가는 거 가지고 면접관의 신입이 속인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내가 뭐 상대를 해주지 세간의 평고대로 아니 세간의 평가가 아니고 본인의 평가겠죠 본인의 평가를 세간의 평가를 아까 보면 진짜 이상해 그리고 여기 봐라 직원들 시켜서 댓글로 여론전화인데 아니 근거 있어?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지금 유튜브에 댓글 달시는 여러분들이 다 직원이래요 여론전 했대 왜 팀노바에 긍정적인 댓글 달리면 다 여론전인 거야? 아 정말 진짜 환장하겄네 진짜 아 이게 뭔가 뭔가 논리적인 뭔가 그런 논점이라든지 뭔가 그게 있어야 상대를 해주지 이거 그 전에 나 지금 이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 그 전에 나한테 엄청 까인 그 친구 같기도 하고 엄청 털린 친구 있지 그 친구 아니면은 지금 본인도 저한테 직원들 시켜서 댓글 달아서 여론전화 한다고 본인이 주작하셨으니까 똑같이 주작해볼게요 그냥 그동안 팀노바 뭐 간판이 어쩌느니 무슨 허위과장 광고를 안 내느니 계속 학원에서 민원 넣었거든 그런 학원들과 딱히 다르지 않은 그냥 학원 관계자 같기도 해요 물론 되게 미숙하지만 최소한 학원 관계자면 팀노바 자체의 시스템이라도 알고 최소한의 취업 내역 인증이라든지 최근 영상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냅다 까는 거야 근데 이거랑 비슷한 애가 최근에 나한테 까인 그 친구 같기도 하거든 아 자존심이 세더라 어쩐지 승질나게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상대를 해줄만 해야 피해자 없는 살인사건이래 진짜 너무 웃겨 이게 업계 정설이래 누가 도대체 정설을 만드는 거지 결국 알고리즘에 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만 이렇게 하죠 근데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이 친구가 보면 가입일이 2019년 1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새로운 가입을 해서 이거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정 한 번 없이 딱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냥 학생 수준이나 신입 개발자 수준인데 문제는 너무 검토를 못한다 깔려면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까야죠 그리고 그전에 그전에 한번 얘 이렇게 또 길게 댓글 따라서 욕먹은 친구 같아 보니까 하는 짓이 뭔가 악플의 수준이 그래도 뭔가 되게 논리적이고 근거 중심으로 막 가면 뭔가 반박이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냥 기가 차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어제 가입해서 이걸 쓴 거예요 이런 애들을 사실 상대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번 너무 정성 들인 게 좀 아까워서 한 번만 얘기해 준 거예요 대단하다 뭔가 현타가 확 오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내가 무서워서 1500만원씩이나 들인 애들이 200명이나 졸업생이 있는데 얘기를 딱히 안 한다 피해자는 없지만 너는 사귈 것이다 물론 논점도 틀렸어 나는 연봉도 사귀도 아니고 내가 소스 짜준 적도 없고 나는 사기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악플을 달린 적 있다 없다라는 논점으로 말도 바꾸잖아 보면 뭐 토론이 돼야 하지 잔소심이 있었든 아니면 진짜 학원이라면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때문에 본인 학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학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진 않겠죠 너무 수준이 너무 뭔가 팩트도 전혀 검토가 안 돼서 수준이 되게 낮아서 뭐 이렇게 아우 논리도 없고 논점도 없고 근거도 없고 나한테는 확증 편향하지 말라면서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어디 써 업계의 정설이란 말 막 이런 말 쓰잖아 업계의 정설이래 확증 편향하자 본인이 그리고 봐봐 봐봐 세간의 평가래 이게 세간의 평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청 긍정적인데 어저께도 소개시켜달라 그랬는데 뭘 모르네 소개시켜달라는 기업은 차고 넘치는데 지금 못 가는 건데 참 이게 나도 사람인지라 이거를 비아냥거리고 싶진 않은데 너무 그렇다 하는 짓이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매달이래 그래서 차단해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아이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겄네 이거 봐 2019년 12월 5일 너 어떻게 해 이걸 다음에는 그냥 차단할게요 그냥 웬만하면 제가 댓글을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성 때문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 또 있다 아니 팀도 봐 오면은 청강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은 청강을 하면요 다 알려주거든 이거 도저히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청강에 일주일에 10명 이상이 꼭 와요 팀노바는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친구들이 오는데 사실 봐봐 그러면은 1년이 몇 주냐 모르겠다 한 10주면은 보통 12주에 3개월이니까 1년에 한 30주 40주는 최소 있잖아 그러면은 한 50주 되겠다 7호 30보니까 50주 정도 되겠네 50주면은 약 500명 정도 최소 5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청강에 왔는데 그 500명 정도의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야 팀노바 사귀더라 라는 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500명 오는데 우리가 지금 창업한지가 5년 가까이가 되니까 사실상 팀노바에 청강 오신 분들만 몇백명 몇천명이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 왜 거짓말이 아니니까 뭔가 팩트로 얘기하지 내가 협박해서 그 신선하긴 했다 그래도 내가 협박해서 200명의 수류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사기를 당했지만 1500만원을 사기를 당했지만 나는 절대 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몇백만원만 몇백만원만 여러분들 사기당해도 우리 막 고소하잖아 경찰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피해받은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우리 애들이 모든 속빈 강정이더라 일을 아무것도 못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누가 확증 편향을 안지 모르겠네 아무튼 참 내일 수업가야 돼서 컨디션 고르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정성 들여서 물론 차단은 하긴 했는데요 이거 봐 그냥 가입해가지고 이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입해가지고 이거 올리잖아 대단해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한번 또 차단하겠습니다 아우 이게 되게 상습적이에요 이 사람 교육기간이라면 너무 유치한 거고 나 때문에 본인들이 안 되는 줄 알아 팀노마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 그 문제 아닙니다 다른 데서 문제 찾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한테 최근에 최근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막 메일로 상담하다가 욕먹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런 거면 애초에 보내지 말았어야지 쓴소리하는 건 알고 알고 있었으면 모두 칭찬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아요 왜냐 나 전문가거든 전문가는 정확한 진단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아니면 묻지 말든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저한테 보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왜 나한테 보내놓고서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갈부하는 거야 성격이 그렇게 부들부들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아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